안녕하세요. 금일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주 소식에서 소개할 발주 선종은 잠수함입니다. 수주에 성공한 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으로 계약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잠수함은 발주처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며 잠수함의 규모는 3,600톤급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2026년 건조를 마친 후 인도는 2028년 말까지이며 건조 이후 모든 테스트를 마친 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 예정입니다. 잠수함 장보고 3 배치2 사업의 3,600톤급 잠수함의 길이는 89m 폭.6m 잠수함입니다. 배치1의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인 3,000톤 보다 중량이 증가하였으며 잠수함의 길이도 5.5m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되는 설비는 10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발사관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에 탑재하여 왔던 납축전지를 리듬전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대형 잠수함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리튬전지는 납축전기보다 배터리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잠수함의 잠환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1987년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잠수함 중 16척은 이미 인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6척은 현재 건조 중입니다. 대우조선의 이번 수주로 잠수함의 명가를 이어가는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올해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컨테이너선 16척, 초대형 원위 운반선 11척, 초대형 엘피른반선 9척, 엔지 운반선 2척, 버블케리 1척, 잠수함 1척, 해안플랜트 2기로 약 72억 달러 상당의 선박 해안플랜트 잠수함을 수주하였습니다. 올해 목표 77억 달러의 약 93.5%를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